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참된 복음주의자들 정통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간정과 삶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참된 복음주의자들의 삶과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게 이제 우리 기쁜 소위 성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키우셨고 열두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열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열두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 시대에 전해주는 교량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쭉 전해졌는데 속사도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핍박이 심했다고 그랬죠. 복음이 이제 유대교와 이렇게 부딪히다가 로마 제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로마 시대에 그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자 사단은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기 원했느냐 하면 복음이 없는 세상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 힘있게 일어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면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훨씬 더 순수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국가적인 핍박을 했는데 교회가 막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아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핍박만으로 교회를 무너뜰일 수가 없구나. 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이제 서기 313년에 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줄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인을 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이제 정식 종교로 다른 종교와 대등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는 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밀비안 전투를 하게 되는데 밀비안이라는 다리에서 막시무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 이제 전투를 앞두고 콘스탄티누스가 어느 날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상을 봤느냐 하면 갑자기 이제 대낮에 환상이 보이면서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이 심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증표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제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벌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심벌 마크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비안 전투에서 막센티우스와 싸워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긴 뒤에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러한 그리토인들은 기독교 공인이 되기까지 약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리토인들이 이제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로마 교회 로마 인근에 있는 그 이제 지하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숨어서 이제 신앙 생활했어요. 저도 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카타콤은 전부 길이가 다 합치면 수백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거기 이제 인도자 없이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토인들이 약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하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공인이 됐는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이제 밀라노 칭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밀라노 칭령 4번 타이틀에 칭령이라는 어떤 황제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핍박은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길로 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없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양적으로는 많은 걸 얻게 되지만 질적으로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 제국을 통일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정치 경제의 중심은 로마였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수도를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그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오늘날의 이제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자 이제 정치의 중심이 콘스탄티누플로 옮겨가면서 이제 로마는 정치 지도가 없어지니까 로마 교회의 인도자가 점점 더 이제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제 수위권 가장 우두머리라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크고 권위있는 교회다 이제 수위권을 자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점점점 몸집을 키워가죠.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서기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 취업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종교는 예배를 일요일에 들으라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초대교회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때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게 되었다. 그런데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당시에 일요일은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신의 축제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자 일요일이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하지 않느냐 왜 썬데이라고 하느냐 그 일요일이 로마 시대에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다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도 모르고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궤변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고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에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때 좀 기억할 만한 것은 서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걸 개최했는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아타나시우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27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을 처음으로 작성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제 정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이제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이제 핍박이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이제 로마 카도리가 점점 몸집을 키워갑니다. 자 제가 이제 뒤에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를 좀 대충대충 좀 넘어가겠습니다. 5세기에 오면은 카르타고의 마조리우스라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5세기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인물은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신학자들은 평가하기를 사도바울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쓴 참외록 같은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복음주의자였나 하는 부분에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쭉 복음을 전해오는데 7세기에 오면은 폴리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폴리시안 할 때 그 폴이 바울 그 바울의 이름을 딴거죠.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신앙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7세기부터 쭉 복음이 이렇게 이어져오는데 카토릭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간증과 자료들이 상실되기도 하고 13세기에 오면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지방을 중심으로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피터 왈도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많은 걸 누려봤지만 그 영혼에 만족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니까 아 로마 카토릭 교회가 너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한 복음을 전하니까 카토릭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가지고 이제 알프스 산맥 근처로 가서 이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모임을 가지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토릭의 부패한 교리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성경을 프랑스로 번역해서 보급을 하고 성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왈도파의 이 사역자들은 성경을 한 권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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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을 다 사역자들이 외웠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청소년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성교에 대한 열정이 특별히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오늘날 IYF와 같은 그런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14세기에 기억할 만한 보금전도자는 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워지는 영국의 위클리프를 들 수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젊은 교수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교수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보금을 깨달으면서 타락한 성직자들을 강하게 질타했고 교황을 적그리토라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고 보금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 위클리프는 죽고 난 뒤에 카돌리 교회로부터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15세기에 오면 보헤미아에 이제 양후스라는 아주 훌륭한 보금의 일꾼이 일어나서 보금을 전합니다. 15세기에 이제 보헤미아 오늘날의 체코를 이야기하는데 이 보헤미아에는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헤미아의 앤 공주하고 영국 왕자가 결혼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두 나라 간의 교역이 활발해집니다. 제롬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1세기 전에 2단으로 정죄를 받아 화형을 당했던 죽임을 당했던 그 위클리프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위클리프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이 참된 진리다. 위클리프와 양후스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제롬이 위클리프의 책자들을 이제 보헤미아에 있는 후스에게 전해줍니다.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제가 후스의 이 간증과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위치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왕실에 든든한 인맥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를 무익하게 여기고 정말 이 보금 앞에 자기를 항상 낮추고 살았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는데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보금을 전하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후스가 제대로 이제 변론도 못하고 지하 감옥에 한 7개월 정도 갇혀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후스가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하나 마음을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후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스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마음에 들어오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야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구나 이 말씀이 후스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후스가 이제 화영장으로 끌려갈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끌려갑니다. 후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16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영국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복음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복음 전도보다도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했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짤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는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루터와 동시대에 즈빙글리라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즈빙글리는 아주 참신하고 활기에 넘치는 설교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하고 즈빙글리는 같은 복음주의자였지만 약간 이제 노선의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존 칼빈이라고 장로교의 교리의 기초를 이제 만든 사람이죠. 칼빈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칼빈의 구원 간증은 분명하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은 좀 칼빈이 주장한 내용들은 복음적인데 칼빈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주장했던 이 교리를 후대의 사람들이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걸 이제 칼빈주의의 오대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튤립 T-U-L-L-I-P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칼빈주의의 오대 교리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등장한 복음주의자들 중에 제 침래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아나밤티스트라고 불렀냐 하면 카톨릭의 유아 세례를 부정했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받아야 하는 거지 죄사함을 받기 전에 받았던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듭난 뒤에 다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죄의 침래파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17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전도자는 영국의 존 번연을 들 수가 있는데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존 번연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골로세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18세기에 오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18세기에 기억할 만한 복음 전도자로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 복음 전도자들 중에 정말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9세기에 오면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데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얼스 스펄전 자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 시계 바로 밑에 보면 검은색 사진이 있죠. 저분이 차얼스 스펄전 인데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어집니다. 정식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저 차얼스 스펄전 은 항상 예수도의 피를 증가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오면 미국에는 차얼스 피니라는 복음의 일꾼이 있었고 미국의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디엘 무디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엘 무디가 세웠던 신학교는 아직도 시카고에 그대로 있는데 제가 무디의 신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굉장히 큰 신학교가 있는데 무디의 살아생전에 무디 모양의 인형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디가 19세기의 복음을 미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19세기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인도에 빈센트라는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가서 돈을 많이 벌였어요. 빈센트가 돈을 벌어와서 농장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일랜드의 경마를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배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밤 어디서 지내지 시내를 다니다가 더블린의 어떤 극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극장에 무슨 간판이 무디와 생키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무디와 생키 생키는 무디가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노래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가 무디와 생키 이게 도대체 뭐지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키가 노래를 하고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이 빈센트는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뭐 개신교 목사들 설교 다 그렇지 근데 그날 무디가 전하는 한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한 시간 말씀 안에 자기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랍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그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빈센트가 구원을 받았어. 빈센트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야 이 복음이 너무 귀한데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기에 너무 아깝다. 빈센트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찰리 스터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드워드 스터드 에드워드 스터드에게 여기 와보라고 여기 무디라는 목사가 집회를 하는데 자네가 여기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에드워드 스터드가 그 집회를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스터드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수렵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렵 사냥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에드워드 스터드가 구원을 받았는데 에드워드 스터드는 너무너무 복음을 사랑했어요. 에드워드 스터드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을 위하여 토요일에는 일부러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전도자들하고 자기 아들을 자꾸 친하게 만들었는데 에드워드 스터드의 세 아들이 어느 날 다 구원을 받아요. 둘째 아들이 찰리 스터드 였는데 이 찰리 스터드는 이제 영국에서 그 경기 이름 크리켓 크리켓 크리켓이라는 그 경기로 영국의 MVP였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크리켓이라는 이 운동 종목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 크리켓으로 영국의 MVP가 되었으니까 모든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고 굉장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보금에 사로잡혀서 그 좋아했던 경마나 크리켓을 다 버리고 친구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친구들과 함께 영국의 성교사로 가게 됩니다. 영국의 성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이 찰리 스터드가 영국에 신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그 성교회를 세우는데 그 찰리 스터드가 세운 성교회가 영국의 웩 성교회라는 성교회입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웩 성교회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이제 이 찰리 스터드가 웩 성교회를 설립하고 보금의 일꾼들을 키웁니다. 찰리 스터드는 보금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느 날 무디가 집회를 하는데 가족들을 다 무디 집회에 참석시켰어요. 집회 장소에 거의 다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에 하인 하나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귀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무디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급히 하인을 데리러 달려 갔다가 너무 급하게 달려 오는 바람에 혈관이 터져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일리 스터드가 죽고 그 차일리 스터드가 세운 웹성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하면 놀만 그랍 박사라는 자기 사위에게 물려줍니다. 이 놀만 그랍이 이제 웹성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놀만 그랍 밑에서 훈련을 받은 성교학생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케이스 글래스라는 네덜란드 학생이었고 또 이제 놀만 그랍이 세운 놀만 그랍이 이제 이끌어 가는 웹성교회 성교학계에서 훈련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라더 앤드류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가 쓴 책이 보금은 철의 장막을 뚫고 라는 책입니다. 거기는 없을 거예요. 그냥 보금은 철의 장막을 뚫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박국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군인이 이제 그 정글에 들어갔는데 이제 원숭이 한 마리를 사로잡아서 키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가 자꾸 고통스러워하고 빼짝 말라 들어가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원숭이 목에 쇠줄이 하나 걸려있더라 원숭이 목에 있는 쇠줄을 딱 잘라줬더니 원숭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잘 자랐다 그 이야기가 브라더 앤드류가 쓴 보금은 철의 장막을 뚫고 라는 책에 나오는 어찌됐든 이제 노르만 그랍 박사가 이제 브라더 앤드류와 또 케이스 글레스 이런 이제 성교 학생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르만 그랍 박사가 동경에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옆에 한 사람이 앉았는데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는 동경에 하네다 공항까지 갑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는 동경에 하네다 공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 어떤 일로요 한국에 대구 옆에 주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간다는 이 사람이 실례지만 선생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아 그러냐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내가 놀만 그랍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유명한 웨크 성교의 인도자 놀만 그랍 박사냐고 나를 아시느냐고 뵙지는 못하지만 놀만 그랍 박사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그런데 선생님 누구십니까 아 저는 이름이 제이 짤비스라고 합니다 아 그럼 당신이 그 세계 청소년 그 복음 전도자 그 제이 짤비스 박사냐고 아 그렇다고 그래서 놀만 그랍 박사 하고 짤비스 박사 는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알비스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롤만 그랍 박사님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저하고 한국에 하면 꼭 같이 갑시다 아니 내가 듣기로 한국은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응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이제 일본의 앞자리에 있다가 해방이 되고 한국사람들 유교사변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좋고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국에 내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롤만 그랍 박사님 꼭 한국 한번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꼭 한번 가십시오 그래서 짤비스 박사의 권유로 이제 롤만 그랍 박사가 대구의 주암산에 오게 됩니다 제이 짤비스 박사가 그날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한 7,800명쯤 모였다고 합니다 그날 짤비스 박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올라갔습니다 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원래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영국의 웹성교회의 인도자이신 롤만 그랍 박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기를 더 기뻐하실 줄 제가 확신합니다 롤만 그랍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강사가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찰리 스터드고 이번에 사위가 이제 롤만 그랍인데 자 롤만 그랍 박사님 뒤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저 롤만 그랍 박사입니다 네 이제 롤만 그랍 박사가 짤비스 박사와 함께 대구에 와서 짤비스 박사가 이제 갑자기 자기를 강사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롤만 그랍 박사가 단에 올라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쭉 전했는데 정말 롤만 그랍 박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꾸벅 꾸벅 조는 거예요 통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통력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 통력 제대로 하고 있다고 뭐라고 통력했느냐 아 롤만 그랍 박사님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통력하고 있다고 분명히 통력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꾸벅 꾸벅 졸고 거듭난 사람 말씀이 들어가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분위기가 막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롤만 그랍 박사가 다녔습니다 롤만 그랍 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나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700명쯤 모여서 사람들이 막 밤이 되면 산골짜기 여기저기서 막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거듭난 사람 손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너댓 명이 겨우 자신 없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롤만 그랍 박사가 아 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롤만 그랍 박사가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에 젖어있는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롤만 그랍 박사 집회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 저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있는데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국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옆에 있는 교회에서 롤만 그랍 박사에게 집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롤만 그랍 박사님이 그날 성교학생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성교학생의 이름이 케이스 글레스라는 성교사였어요 이 케이스 글레스 성교학생을 데려가서 그날 저녁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정을 좀 시켰습니다 케이스 글레스는 원래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영국에 있는 웩 성교에 와서 신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글레스가 원래 장로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생의 회장으로 있다가 복음을 가진 어떤 부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케이스 글레스가 이제 간정을 주고 가면서 저는 네팔의 성교사로 가기 위하여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정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롤만 그랍 박사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금 간정을 한 우리 케이스 글레스 형제는 앞으로 한국의 성교사로 가게 될 겁니다 케이스 글레스는 나는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나는 한국을 생각한 적도 없는데 아 그 롤만 그랍 박사님이 자기가 한국으로 가게 될 거라 케이스 글레스 형제는 네팔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네팔의 성교사로 갈 준비를 해왔는데 롤만 그랍 박사가 케이스 글레스는 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네팔 정부로부터 케이스 글레스 형제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신에게는 성교사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얼마 전에 그 네팔 정부가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교사에게는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글레스는 아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롤만 그랍 박사님을 통하여 내가 한국에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 날 케이스 글레스 형제의 간정을 쭉 듣는데 아 저 케이스 글레스가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장노의 아들로 자라면서 굉장히 선을 행하려고 예를 썼고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썼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저 케이스 글레스가 간정을 해주면 한국 사람들이 보금을 전하는 데 굉장히 좋겠다 열심과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케이스 글레스 간정을 들으면 너무너무 공감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케이스 글레스는 한국으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팔이 공산화가 되면서 케이스 글레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어디로 왔느냐 박옥수 목사님 고향인 선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글레스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해요 저도 이제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 선산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 글레스 성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선산 장로교에서 한 번씩 말씀도 전하고 선산 중학교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박옥수 목사님 선산 장로교를 다니고 또 선산 중학교에 케이스 글레스 성교사님 성교에서 영어를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되었죠 어느 날 이제 이 케이스 글레스 성교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접고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뭐하고 계세요? 아 전도지 접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전도하는데 따라가도 될까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약간 좀 어설플 때인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박옥수 목사님 그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아 저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 구원을 못 받으면 전도도 못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하는구나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래 어떻게 마음에 있는 죄를 싣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목사님이 당신 영혼의 문제로 고민을 하시다가 1962년 10월 7일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날 아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사셨구나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박 목사님을 성교학교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 거듭난 성교사들이 세운 성교학교가 있었어요 6.25 사병 끝나고 이제 좀 지나서 외국의 성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대구 내인병원이라는 병원 이천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믿음의 방패 성교회에서 오신 딕 요크 성교사님이라든지 또 영국의 이제 웩 성교회 소속 성교사들 또 CLC라고 기독교 문서 성교회에서 파송한 성교사들 영국의 델액 어리라든지 이제 이런 영국과 미국에서 온 성교사들을 중심으로 대구에 이제 성교학교를 세워서 거듭난 한국의 복음 전도자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 이제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그 성교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워서 이제 성교사님들이 떠나고 난 뒤에 박수 목사님이 이제 굿뉴스 미션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회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회개하는데 죄사함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그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마울은 소아시아와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터 왈도는 프랑스 리옹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마르틴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디엘 무디는 미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교통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요 요한 웨슬레는 89세까지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을 타거나 걸어다니면서 하루 평균 32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박국수 목사님이 대한항공만 100만 마일 이상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저 같은 사람이 세계 한 80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박 목사님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죄의 사함이 전파되는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박국수 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 그리도로부터 사도들을 통해 속사도들을 통해 또 피터 왈도나 위클리프를 통해 마르틴 루터나 요한 에슬레를 통해 그리고 이제 가장 그 19세기에 보면은 19세기에 이제 캐나다에는 오스월드 제이 스미스라는 복음의 전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박국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복음 전두자 한 분 한 분의 구원 간증이나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왔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은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4시간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야기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복음 이 정통 복음주의의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뒷받침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까지 수많은 복음 전주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만나게 된 걸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